완전 범죄는 없어도 어떻게든 빨리 덮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. 권력자들 협박하다 살해당했다고요? 우리는 팩트를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? 서부지검 형사산부 황심옥 검사입니다. 어, 검사한테 까였다면서요?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.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. 이거 선정품입니다. 너 내 방에서 못 잊었어. 쟤 아무리 황심옥이라도 당사자 없이 배틀밀다. 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. 쟤 아무리 황심옥이라도 당사자 없이 배틀밀다. 쟤 아무리 황심옥이라도 당사자 없이 배틀밀다. 쟤 아무리 황심옥이라도 당사자 없이 배틀밀다.